자 바로 이어서 가도록 하죠 도끼를 막 흔들흔들 하고 있네요 화면 내리면은 여러분들 전화해서 얘기 안 했는데 좋아요와 구독하기 하트 주시면 감사히 받겠습니다 하트는 네이버 TV죠 네이버 TV도 좋아요로 바뀌지 않았나? 네이버 TV는 구독자 수가 지금 11명입니다 도움이 될 만한 거 갖고 있어 오 야 준 거야? 모든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야 이거 여.. 이거 아저씨가 주는 거였어? 리포터를 구출하라 레베카창 구출하라는 거죠? 레베카창 레베카창 가면은 나한테 개질을 하는 거 아니야? 걔는 뭐 알고 한 거야 아니면은 걔는 뭐.. 어 여기 뭐 있다 혹시 이게 지금 합체가 돼서 뜬건가? 각 미션을 하세요 각 미션을 하세요 음.. 리포터 구출.. 이거 메인 먼저 하고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원때처럼 아 나 뭘로 융합이 되는 거 같긴 한데 이거 뇌치필 알아야지 하지 알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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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어 뭐야 겨 들어왔네 근데 좀비가 죽이면은 줄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저렇게 좀비 많은 거야? 좀비 뭐 수입해오나? 배트랑 못 아 아 이렇게 심플할 수가 있나 아이템 술로 좀 늘려주면 좋겠는데 나 아 이렇게 나오네 PP 두배래 그래 아 그래 조합 가능한 아이템 갖고 있다가 한번 해보면 되겠다 하나씩 어 요 잠깐만 방금 양동이랑 호환되는 거 하나 나왔죠? 아 아 이렇게 하는 거야? 야 노래 좀 봐 역시 파더는 다르구만 그 뭐야 그걸 가져가자 뭐 있냐 여기다 음료수 쟁여놓고 싶은데 못 박힌게 못 이펙트가 작게 나오네 50씩 주네 야 이거 개신박하다 50명 죽여야지 500줬었는데 이..이거 이건가? 그걸 왜 버렸어 이걸 버려야지 한방에 죽네 근데 이정도면은 거의 그거급인데 도끼급인데 내려놓고요 결합 노래 좀 봐 스킵 안 해 근데 이런 녀석은 아 뭐야 이게 뭐야? 어떻게 쓰는 거야? 흠 흠 흠 흠 아 시바 개잘이네 아 모임 극혐임 아 나 잠깐만요 음료수 가져가는 게 낫겠지 이거 내구도 길겠지 융합을 한 건데 내가 그냥 아무거나 주워 쓰는 것도 아니고 조합을 내가 맞춰서 랜덤으로 할 수도 있나 막 이것저것 집어넣으면 소화기랑 슬래치에 뭐 같이 있는 거 좀 의심스러운데 네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어 뭐가 나올지 상상도 안가 저 양동이랑 빗자도 같이 있는데 해서 안되면은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아 아 아 조합법이 있어야 되나 아니면은 그냥 그냥 안 두는 건가 소화기가 뭐가 되려나 아 불 같은 걸로 되는 건가 슬래치에몬 두고 소화기를 빼자 소화기는 쓸모없을 거 같아 써보지도 않았지만 이부터 구출 갑니다 뭐 서둘러서 가죠 어 어 내 생각에 조합이라는 게 생겨있으니까 아마 약간 더 이제 시간적 여유를 줄 거 같긴 합니다 내 생각학적으로는 설마 영점각이냐 아니지 어 미슨만 나와있지 나 어차피 녹화기 때문에 안 올려버리면 그만이야 영점각 나오면은 아 편한데 이거 원래 제가 트위치에서 방송할 때 생방송을 유튜브에서 안 했기 때문에 걸기 좋았거든요 어 돈이다 어 돈이야 그냥 때려 부수고 먹을 순 없나 가지노 아 나 돈 쓸 줄도 모르는데 지금 돈 먹을 때가 아니야 아 리동하자 총있네? 총은 먹어야지 아저씨 죽은 사람이 무슨 총입니까 야 뭐야 아 진짜 안 비켜 총 내놔 총은 합성이 안 되는군요 총 합성되면 더 이상하지 지금 어딨냐 레벨카창 뭐야 뭐야 아 뭐야 아 뭐 젓다위야 걸어가면서 받으면 되지 뭐 가서 받고 자빠졌냐 어 왜 겸치 안줘 안 죽었구나 독한 놈들 솔직히 슬래치 에머가 더 셀 것 같은데 못 받긴 야구멍멍이보다 아 이거 닫아야겠다 아유 아유 70시간 야 시간 저렇게 뜨네 뭔가 너저분하게 이것도 뭐 진엔딩 보면은 시간 또 야 뭐야 왕꺼 뛰어차기가 최초 기술이겠지 뛰어차기가 얼마나 애용하는 기술인데 뭐야 휴먼 뭐야 휴먼 휴먼 총잡이야 휴먼 말 걸어 어디서 챔피언 챔피언 빠따를 지금 아 난 날 왜 쏴 이씨 대사 말 걸어 아 뚱뚱해서 다 안 죽나봐 아 터질라 그런다 내구도 별로 안 세네 아저씨 아 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잠깐만 기다려봐 아줌마 아 아저씨 합류만 해도 경험치 봤거든요 지금 그럼 캐스트를 좀 보자 아 임문목록 아 아 이렇게 뜨는구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닐텐데 여성이 아마 아내겠지 그리고 행방불명은 모르겠어 전당포를 방문하라 존불엑스 존불엑스 저기서 먹으면 되겠네 전당포를 판다네 저게 돈인가 보구나 존불엑스를 판단 말이야 돈 모으기 좀 힘든데 아니 뭐 지금까지 뭐 특별히 모은건 아닌데 얼마정도 할라나 뭐냐 너는 어 어 전당포냐 이게 천원 뭐야 이게 안 보여 나 존불엑스 25,000원이야 야 이거 15,000원짜리 도끼였네 저거 저건 뭐냐 파라솔에다가 뭐 해놓은거야 아 아 저런거 만들 수 있나봐 보자 뭐지 저게 제초기 같은건가 따라와요 비켜 바쁜사람이야 일단 레벨카창 먼저 구하고 아 시간 넉넉하겠지 못 구하면은 뭐 말아야지 별 수 있나 일부러 못 구한 것도 아니고 레벨업 오오 발차기 생겼죠 점발 그리고 체력까지 늘었습니다 두개가 같이 너네요 기술 자체는 레벨마다 해방되고 별개로 능치고 올라가나봐 아 하필 지금 어디를 부는거야 근데 아저씨가 되게 잘 싸워서 도움이 된다 취소 내가 도움이 안된다 빨리 와봐 아저씨 왔지? 4시 5시 잠깐만요 뭐야 2시 제가 도움이 된다 계속 이렇게 어떤 것과 관련해서 문제를 했는지 알게 하고 있군요. 정말 안내면서! 그리고 그 글석을 보여주셨을 때 그 글석을 보고 있던 것들은... 오가로? 저는 아무것도 안내하고 있었나요. 제 부모와 제가 시장끼리에 빠지게 다가가서 생활을 하시지요. 나는 어디서 받았을 때 그 글석을 받았고, 그리고 어디가가 있는지 알게 되었고 그 글석들은 이번이 아니라, 그 글석들은 없을때는 기억이 안 나요. 저가 얘가 전체의 정보가 있다는 거에요. 내 랩을 지켜냈어. 저의 테이프가 아니라 내가 설정했지. 흠... 왜 내가 믿어야지? 너는 필요하지 않아. 근데 너는 큰 소식을 원해, 맞어?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이번엔 제가 프링크야. 레베카창이? 프라임 서스펙트. 익스플루스 필요해야 돼. 당연히. 내가 필요하지 않아. 내가 내 소식을 말하지 않아. 하지만, 중앙 스펙트의 장소가 있어요. 여기에 있는 시집을 통해 장소가 있고, 저는 어디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 네, 그래도 시작할 수 없는지. 우리 그룹이 필요하지 않아? 흠... 모든 정책들과 함께 뛰어냈어. 저는 그냥 그룹이 안 좋아하지 못하고 있어. 다음 이걸로 총잡이 2명 회수했다 건맨즈를 달성해서 다 밀어버리는 거야 나도 총 있거든 무기가 별로 없다 여기 저거 조합이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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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 수 있지 당연히 이게 좋아 보이는데 오히려 조합은 안되지만 아 찌르기야 꺼져 이거 휘두르겠지 그치 휘두르는 게 한번 제압을 해줘서 좋은 거 같아 가자 다음 목표 어디냐 뭐 뭔데 다음 거 가 합류 경험치만 받아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저거 구해줘도 별거 없잖아 내가 웹 이벤트 볼 때마다 문이 열리고 이렇게 새롭게 되는구나 가자 청소할 줄 모르니? 빨리 가 어 부르는 거 안된다? 잘 와야돼 어 화장실 가라고? 진저런 녀석 2번 가자 할아버지 여기서 그냥 살아 좀비도 안 들어온다 야 좋은 거 갖고 있다 합체북이냐? 아니지 뭐 어디 갈 거면 빨리 가 그렇지 어우 좋아 잘 쏜다 뭐 탄암 무한이냐? 뭐야 이씨 뭐야 이씨 뚝배기 깨지는 소리 아름답구요 아니 이것은? 가자 여기 앞에 그렇지 야 잘 쏜다 총 동료가 전부 훨씬 훨씬 센 거 같은데 난 갱이가 좋아해요 번지는 뽄세보소 아 너무 느리다 이거 아 뭐하세요 아줌마 와아 도우미가 안되네 꺼져 스위치 해몽 안전하겠구나 이리 오세요 어디까지 가니? 아주 지랄한다 너무 야 너무 빡식이 나온 거 아니냐? 그래 잘했어 잘했어 야아 이곳이 파티 플레이 어디 둘러싸여 있던 아저씨랑 아저씨랑 그런지 잘 싸우는구만 미안해 거의 아니었던 거 알지 따라와 총 든 게 훨씬 세긴 하다 심지어 저 총 자체가 세서 아 피키세요 내가 먼저 죽겠어 이러다가 으으 되나 해모 두 개다 아 빨리 어디야? 가자 벌써 3시간이나 지났다 게임 시간으로 나는 1시간 지났지만 기막힌 기막힌 시간관념이야 따라와 올 수 있는거 맞냐 저 아저씨 너 도와줘야되니? 아니군요 어 제발 와주세요 아저씨 아저씨 없으면은 이 험난한 세상을 헤쳐나갈 껀턱지가 없어 빨리와 자 밀고 알아서 오세요 아이 잘 온다 야 야 잘 온다 진짜 잘 온다 진짜 잘 싸운다 올해에서 만났던 그 누구와 비교해도 차원이 다르게 잘 싸우는데? 잠겨있어도 열 수 있잖아 나는 맞는게 받았죠? 여기 내가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 잠시만요 잠시만요 너는 좀 재미있는 기술이 필요한 것들 너는 좀 재미있는 기술이 필요한 것들 아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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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쇠 구멍까지 닿긴 하냐? 뭐여? 와우 너는 죽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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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금 생각해? 그냥 말해.. 난 감상해 턱! 이제 밴드에 다시 돌아가야 돼 뭐지? 뭐지? 솔로븐! TV에 뵙고있어 여기가 더 돌아가야 돼 케이티가 킬을 때려 아! 이걸로 하루 끝나나 보다 스테이시! 포르사이트 리더의 치료가? 아마 저기에 일러지 다 끝인가 보다 가자 아저씨 이제 두드려 보내줄게 먹을 거 없니? 아 100원 가져가는 거야? 아저씨 먹어 맛있어? 올라간 거 맞아 아저씨? 야 진짜 아프겠다 저걸로 봐주면 소리 타격감이 예사롭지가 않은데 아주 그냥 아 뭐 저 바비도 떼주세요 이리와 아저씨 잡혔어 아저씨? 실망이야? 빨리와 아저씨 그렇지 그렇지 잘 밀고 온다 진짜 진짜 잘 밀고 온다 어 밀쳐내면서 온다 또 불 도져야 불 도져 아저씨 집어넣고 이리와 아저씨 현대 분명 알지 이거 타고 와야 된다 옆에 있는 거 타면 안 된다 못 온다 뭐야 이거 이것이 뭐야? 인디언 거잖아 내가 인디언 좋아하는 거 알고 인디언 거 넣어놨구만 길 여기서부터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돈 먹었던데 돈 먹었던데 아니야? 아닌가? 돈이 없네 돈은 쟤는 안 되나? 아 잠깐만 이거 니치 왜 이러냐 아 망했다 이거 역시 횡평이가 있어야겠다 이정도 물량이니까 통상 공격으로는 힘드네 아저씨 빨리 오세요 어 잠깐만요 돈 돈 돈 돈 돈 돈 돈 기타 한탕 한탕 때려? 기타로 한탕 때려? 기타로 한탕 때려? 끼어 기타 졸라 많아 빨리 오세요 문 표시 뜨는 거 너무 좋다 어 뒤돌아보지 않아도 볼 수 있네 더 역겨운 건 뒤돌아보면은 뒤가 안 돌아봐줘 리치에 따라서 이기시고요 어 빠르다? 좋은데 날려보내는 게 있으니까 빠르니까 좋네 세모자 아냐아냐아냐 쓸데없는 짓거리 하지마 이리와 이걸 이럴 주겠다는 의도가 아니냐 이따 빠따랑 못해서 만들고 이따 빠따랑 못해서 만들고 지금 만들자 어 어 놓고 놓고 스킵 스킵 이제 아니야 어 두번은 두번 보는 건 오버한 것 같아 만든 걸 재조합하는 건 안되나봐 아 창 보스전에서 쓰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어 창이 뭔가 보스전에서 나름 꿀 빨지 않을까 인간형 보스를 못 만났죠 아직 아 만났구나 세명 부인이 맨날 사고를 치고 다닌다 구해놨더니 파라 부인 욕이 나고 말이야 세이브나 해 좋아요 연합이 뭘까 캐스트 이름이 연합이야 뭐야 밥이나 아냐 쓸데없는 짓거리 하지마 가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여러분의 시간입니다. Chuck Greene. 들었을 때 내 뼈에 터뜨렸다. 당신은 여기가 왔다. Sullivan,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 같다. 내가 봤을 때 TV. 봤을 때, 친구들. 설명하자, 그 작은 장면이 일어나지 않았다. 아니, 나는 그 장면이 있었다. 나는 그 장면이 있었다. 그런데, 나는 그 장면이 없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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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시 한번 해봅시다. 그냥 내가 보고싶다. 아, 그냥 정리할 수 있다면. 아흔. 너한테 말했고, 그 앞뒤로 가게 됐다. 에이, 그 TV는. 내가 이루고 말해봅시다. 계속 쌓아들은 사람을 잡고, 계속해서 이끌고 이끌고. 너가 거기서, 그리고 우리는 그 대단히 사야 할 것 같다. 근데 아무도 아냐 불안한데 뭔가 느낌이 나중에 도와줄라나? 오빠 나 존브렉스 안 먹이면 죽을텐데 존브렉스 어떻게 구하지? 이벤트로 구해 주겠지 메인으로 메인 이벤트 자체가 시간제한 있으니까 이벤트로 구해 주겠지? 스테시, 저는 Rebecca Chang 채널 6 액션 뉴스 지금 도와줍니다 오,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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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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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한, 그리고 죄인... 내가 그냥 사실을 원하고 싶어요 믿는 데 감사해요 근데 오케이 우리 함께 작업할 수 있어요 이 모니터에서 가만히게 그리고 그 밖에서 돌아가고 싶을때 내가 알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내가 어떤지 봐봐요 존브랩스 줘야되고 그럼 뭐 이벤트로 맞게 해주겠지 아니면 돈 주고 사도 되고 뭐 어 그쵸? 돈 구해서 일단 뭐 여기는 처리된거 아냐 난 돌아가면 되는거죠? 4레벨입니다 아이템 슬롯 좀 늘려주면 좋겠는데 가자 살무의 신호... 아 자 뭐야 엑스가 버리는거네? 잠깐만 나 자 뭐냐 임무목록 2개 지금은 안되고 지금은 안되는거 같고 이거 먼저 하자 지금 아무일도 없으니까 2개 먼저 하고 오죠 하다보면은 뭐 아이템 만드는거나 좀 갖고싶어 레벨링도 좀 해야될거 같고 저번에 최종보스가 원 최종보스 시크릿엔딩 최종보스가 시크릿이라 그러면 안되나? 진엔딩이라고 해야되나 뭐라고 해야되나? A랭크를 보면 S랭크 엔딩으로 갈수있거든요 그건데 뭐야 연락왔는데 내가 쉽지않았나? 버리자 슬롯 제모가 나니까 이것만 업글하고 어 아 새로 뭐 메인 깼는데 설계더라도 주면 안돼? 궁금한데 뭐있나 노래 너무 마음에 들어 듣자 오빠 긴 베트 두개 거기에다가 저세상 양동이 하나 머리에 빵꾸 막 돌리는 양동이 하나 템슬론 아무리 봐도 부족하다 여기 좀비들 없네? 문 열어놔 해골옷이다 아 아저씨 아재에요 젊어지고 싶은 아재 같잖아 너무 늙었다 근데 주인공 딸 저렇게 어린데 장난하는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늙었냐 어떻게 못왔냐? 책이 없나? 책이 없나? 비켜봐 책이 없나? 잡지로 뭐 내구도 올리고 이런거 있었는데 그거 없나? 아 저기 있네 야 어 내구력을 증가시킨다 동시에 지니면 더 늘어난다 특수효과도 있고 오 참나 별 필요도 없는걸 참 아 뭐 좋은거 없어? 아 실망인데 저런거는 내구도가 좋아 너무 쉽게 얻는거라서 안해놨나봐 좀비 팔로 뭘 만든단말이야? 근시적인 근시적인 이쪽이네? 아아 이러지 말자 아줌마 꺼져 아 아 왜 갑자기 휠체어 끄는거야 저 녀석 아우씨 여기라고? 아 저 올라가는거를 혹시 해놓은건가? 청소기 나간다 깨질때까지 휘두름을 멈추지않아 올라가는건 이렇게 밑에서부터 표시가 돼있구나 올라가는 길까지 되게 좋다 야 장난감 가게 안에 있나보네요 아줌마 할머니구만 뭐하는거에요 나 스킵되는거 너무 좋아 나 스킵되는거 너무 좋아 빨리 가자 할머니 가자 무기 들래요 할머니? 할머니 휴대하기는 뭐냐? 아 장난하나 자 기다려봐요 슬랫잼이랑 바꾸고 아아 비키라고 야 할머니가 진짜 가자 할머니 나 너무 무서워 높은데 뛰어내려야지 어 안되네 점프 아 저 뭐야 저거 나무 위에 있는거 저런것도 있구나 비키봐 매너있게 일부러 늦게 쳐주는거 보소 아 근데 이거 너무 들어 데려 들어가는데 거리가 너무 길어 길 어디였죠? 저쪽이었나? 저기였나? 화장실이잖아 갑자기 기억이 안난다? 어 저기 무기 제작되있네? 어 제작되지 저거 저런데도 있구나 아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어디에 여기 기억이 안나 갑자기 머리에 빵구났나봐 잠깐만요 아 지금 어딨어요? 여깄죠 여깄죠 잠깐 어디였지? 이거였나? 잠시만 잠시만 아 여긴가? 어 여긴가? 아 저건가? 아 너무 길어 아 맞아맞아 저 잡지사 지나서 왔었지 잡지인데 아 맵이 좀비가 다양하게 있어서 그런지 덕분이 안가 좀비가 너무 무너드니까 아 빨리 갑시다 가서 할머니 두고 빈자리에다 야구배트 하나 만들어 봅시다 못박힌 야구배트 아 더럽게 느리네 어 여기 창이 내가 버린거잖아 아 아 외비동을 안했구나 내가 별로 한게 없네 그러면은 한게 집어넣고 카지노 가서 돈이라도 모아올까? 존브렉스 여분으로 하나 남겨두게 98세야? 와 개 신기하네 세상에 말도 안 돼 일단 배트 하나만 가져가면 되잖아 조합법 어디서 얻지? 나중에 찾아볼까 한번 아 근데 사실 스토리 보고 어 아주 현저히 하는 걸로 하죠 너무 센거 얻어버리면은 재미없을 수도 있으니까 만들어 노래 좋은것 봐 어썸 세개나 있다 이말이지 내구도 같은게 표시로 떠졌으면은 내가 더 좋을텐데 야 너무 멀다 둘다 저게 더 머네 이거 먼저 하고 가자 이게 더 시간이 없긴 한데 몰라 가까운거 먼저 해 귀찮아 설마 저거의 시간도 안되겠어 넉넉하게 짱겠지 잘 넉넉하게 짱겠지 잘 아 행방불명이 그 할머니를 여나? 아 할머니란다 아 저 그 할아버지 아니 근데 젊은 여성인거 아니야? 글자 써있는거 보면은? 일단 가봐 가보면 알겠지 뭐 점프가 점프가 전에는 그냥 목으로 밀어냈었는데 달려들어도 그게 안되네 무빙으로 비어야되네 아 아까 그 온거 티키 둘러서 보라는거 아니었어? 왜 안봐지냐? 아 차타고 가고 싶은데 차가 안되니까 이건 차의 주인은 누군가 메인캐스트인가 엄청난 점프다 엄청난 점프다 로딩 어 외부로 나왔어 이야 뭐 없나 좋은거? 오참 나왔는데 제조법이라던가 제조법이라던가 약간 제조를 하는거는 찾아서 알아서 해야되나? 저 어딨는거야 왜이렇게 멀어? 엄청 머네 끝까지 가야되네 거의 아 이놈의 아줌마 맵이 더 보기 힘들어졌어 전작보다 더 예쁘긴 한데 전작이 좀 약간 더 깔끔했어 타이트하고 지금보다는 내가 바로 찰수도 있네 바로 차는게 아니라 부딪치면 바로 차지네 아이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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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켜봐 식사좀하게 아우씨 봐주니까 아 도로 무기잖아 위치상 저쪽 아우 파라솔이다 저게 그거 아냐? 뭐랑 연결해야되는거야 저거 돌아가는 약간 이제 회전되는거랑 연결되는거 그치 전기통은 안되겠지 회전되는게 뭐가 있으려나 빨간색대면 동료 줘야지 동료는 뭐 보안을테니까 뭐 저기있네 저기있네 야 여기서 어떻게 데려가냐 우리 아줌마 우리 아줌마 나 옷이 그 옷이 붉은색이 됐어요 아줌마 아아 이렇게 아 총 갖고있어? 그럼 가자 그냥 가자 아 안들어 이런거? 상녀자국만 아줌마 읽었는데 젊어보이나봐 그냥 지금 우리끼리 총질할때가 아니구요 빨리 가죠 아 너무 멀어 이렇게 해서 가야겠네 또 아이씨 갑시다 오는거 맞냐? 지금 오는거 같은데 지금 안되지 아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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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방망이 깨질라 그래 나 방망이 깨질라 그래 나 빨리 와 흑인 좀비 왜 자꾸 무섭게 만들었냐 흑인 좀비만 그러는데 존재감이 보통이 아니야 빨리 오세요 아줌마 알아서 올 수 있죠 보여줘야돼? 그래 빨리 와 뭐야? 갑시다 갑시다 오세요 빨리 오세요 문표시 떴다 다음사건 언제 열리지? 다음사건 언제 열리지? 아유 왜 버려 이거를 어어? 야 돌아가는 위치까지 좀 내주면 안되나? 새로운 여인 야 야 나 방망이 두개 날라갔어 아 잠깐만 시방 바로 옆에 있던거야 나? 있던데에서? 어? 아 데려오자 그냥 아줌마 열심히 버텨요 아직 한사람 남았어 저 가족이 되신걸 환영해요 저거는 어떡하냐 나 야 이리와요 여기서 둘받아버리면 좀 곤란한데? 하아 뭐 이렇게 애매한 타이밍에 나와 이거 못가는거 아니야? 시간상? 하나 데려오는데 저렇게 많이 달아있는데 가면 쓴 줄 알았네 머리 왜 이렇게 생겼어 이런데 못 오나봐 이번에 어디 있는거야 아줌마? 저 오토바이 뭐야? 내꺼야? 여기서 없어 살 수 있어? 뭐야 아 야 얘 개네 얘 개네 widr 그adora 연지 이리자 들어왔어 여기도 넌 노래라 저렇게 나나 지금 말할때 때려서 쓰러쓸리지 아 쎅 하하하하 하하하하하 하 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샤오 아니. 그리스닥 쇼크 공격기 흘러 بنordable 걍 놈 그런데 너 미쳤어! 이거 게임이 아니지! 너 그렇구나! 얘 죽이고 세이브 해야겠다 저 오토바이 저거 쓰라는 건 아닌 것 같고 지금 싸울 때 어떻게 잡아야 될지 감이 안 오는데? 패턴을 봐야 알겠는데? 이자벨라 패턴이면 아주 힘든데? 던지기도 없어서 아예 때릴 틈이 안 날 텐데 그러면? 이거 때릴 짬이 나겠지 저거야? 저거 쓰라고 나한테? 아이씨 뭐 어쩌라고? 움직임 왜 이렇게 깔끔하냐? 돌아갈래 나 그냥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레이싱 게임이야 왜 이렇게 갑자기 움직임 깔끔해? 쟤? 여기 어디야 그거보다? 쟤 온다 쟤 여기까지 와버렸네? 야 쟤 너무 아픈데? 지금 비빌 언덕이 아닌가 본데 자 생각해보자 그렇지 어이! 이걸 타고 있으면 딜을 안 받나? 보라가 많이 이동해왔기 때문에 아 저런 거에 부딪치냐 저런 거는 밀고 나가야지 알아서 어? 운전해 길이 길이 어디였지? 잠깐만 야 탭 저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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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이제 넣어놓고 이제 빨리 오라 빨리 오라 그래 빨리 와 괜히 왔어 겸치도 못 먹었고 체력만 저는 줄창 닫았어 됐다 어차피 쟤는 문 통과해서 못 올 거 아니야 어우 시간 아까워 저 가족이 되신걸도 타이트 할 거 같은데 가서 바로 해결이 안 되면은 술 먹이고 뭐야 저거 왜 운 먹어 뭐 저것이 있네 가자 바쁜 사람이야 나 괜히 갔어 뭐 구해 죽인 개풀 이상한 놈이나 만나고 바이크 타본 건 좋은 경험이었어 어디였냐 길 아 헷갈려 엠키로 가게 해주지 저쪽 물이네 왜 빨리 와 아 뭐 또 붙잡혔어 곳에 뭐야 아 순간적으로 에이키보고 깜졸랬네 뭐야 뭐야 아 술 마셔서 그래? 아 이런 기능도 있어? 아 나 무기 없는데 이제 빨리 오세요 아주 신명나게 무릎 타리고 있구나 아주 아 뭐야 버리지마 그래 잘 왔다 야 빨리 와 아 그만 토해 얘 뭐야 얘 근데 바이크 없이 저거리 이동하려니까 좀 그런데 바이크 구해서 가야되나? 돌아가서 돌아간다 바이크 없으면 어떡하지 그럼 망하는 거 아니야 제발 횡백이 되라 된다 니치가 절망적이긴 한데 되긴 해 뭐야 쟤는 뭐야 얘네 바쁜 사람이야 건들지마 빨리 가자 나 없으면 당사 누구한테 할라고 아줌마 빨리 와요 그만 참았고 여기 아닌데? 잠깐만 적이구나 아 이리와 아줌마 빨리 와 아 아줌마 한 대 맞고 저렇게 많이 단거야? 그만 참았고 오세요 아줌마 바쁩니다 우리 아줌마 죽지마 밀고 지금 온거죠 모션만큼 흔드는거 나왔죠 저기 들어가다 나오면 리셋 될거 아니야 그럼 나중에 잡치면 무기 회수해서 여기 무기 많은데 뭐 거의 다 왔네 아 가족이 되신걸 환영이여 저거 해야되는데 다 스킵하고 가야될거 같은데 그냥 빨리 와 가 세이브하고 달려보자 한번 잠시만 28살 28살 28살인데 60살이랑 결혼한거야? 관생이 재지였나? 어 조작법 나오네 아 조합법 나오네 여기서? 신문이랑 병하면은 된대 아 근데 시간이 돼서 방종해야겠는데 어 시간이 됐군요 여기까지 하죠 재밌게 플레이했구요 좋은 맛백이었습니다 다음에 이어서 가는걸로 하고 일단 여기까지 하는걸로 하죠 수고하셨어요 뷰 앰 뷰 뷰